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 사법역사상 대법관이 재판글의 의혹의 대상이 된 것 자체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중앙선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다가 2020년도 10월에 대법관을 그만둔 권순일 대법관입니다. 대법관들이 계속해서 그만두고 나오기 때문에 유명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꿰차는 일이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권순일씨는 무슨 연구인지 알 수가 없지만 연세대학교는 별로 인연이 없습니다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좌교수를 대법관을 그만두고 2개월이 지난 12월부터 임명되었습니다. 아마 이 석좌교수가 되는 데는 상당한 그런 재정적인 지원을 약속해야 스폰서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12월 1일자 동아일보는 사슬에서 권순일씨의 재판글의 의혹을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검찰의 시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장은 이렇습니다. 검찰이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대한 변호사의 폐의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법률 자문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른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글의 의혹에 대해서는 더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한다. 검찰이 의혹의 몸통은 외면하고 격가지만 처벌하는 것이란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글의 의혹 사건은 널리 알려졌지만 한 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도 7월 달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놀랍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때 권순일 전 대법관이 바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가 내려지도록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이때를 전후해서 무려 8차례나 권순일 전 대법관을 방문해서 만났습니다. 방문을 너무 자주 한 배경에 의문이 일게 되자 김만배 씨는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방명록을 썼지만 실제로는 대법원 군에 이발소를 갔다는 황당한 그런 변명 아닌 변명을 내놔서 더욱더 의구심을 키웠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퇴임 2개월 만에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영입된 데 10개월 동안에 총 1억 5천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천대유 로비 대상이라는 50억 클럽의 의혹에도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권순일 씨의 대법원 판결주도 이후에 사후 내물로 의심받는 사건이 바로 재판글의 의혹 사건의 핵심입니다.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 출신이자 법조계 상황을 비교적 소상하게 아는 김태규 변호사는 재판글의 의혹에 대해서 판사로서 최근까지 활동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두 가지를 분명히 지적합니다. 애초 이 사건은 대법관 사명으로 구성되는 소부에서 끝나서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원합의체로 온 것부터가 이례적이고 특혜입니다.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 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간단히 끝날 일을 8개월이나 처리하지 않고 뭉개고 있다가 불속 전원합의부로 해보한 것 자체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사건이 바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적극적인 무죄 주장을 통해서 극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정치생명을 살렸습니다. 김태규 전 부장판사는 10월 30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의혹은 착한 재판글이라서 전국법관회의가 침묵하는 것인가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 속에 바로 재판글의 전후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최근까지 재판에 참여했던 부장판사로서의 의견을 피르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대법은 재판연구관들이 유죄의 의견으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을 포함한 일부 대법관의 의혹으로 무죄 취지의 연구보고서를 그런데 완전히 새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서 강한 애착이 있었던지 자신이 펴낸 공화국과 법치주의라는 책 자신에게 안내했던 사건의 판결문 모음집에서 24번째 판결로 이재명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 사건을 이렇게 비중있게 생각하였는데 정작 이 사건에서 등장하는 화천대유는 잘 모른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주심이 아니어서 요약 보고서만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대법원의 재판연구관들의 연구보고서를 굳이 요약 보고서라고 말하면 국민들이 이것을 마치 요약 메모지 정도로 오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재판연구관들은 법원에서 주로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현직 법관들 구성됩니다. 법원에서 가장 엘리트로 분류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대법관들이 사건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매 사건을 잘 뗀 연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당연히 심도가 깊고 학술 논문으로도 상당한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선 판사들은 사건이 잘 안 풀릴 때 관련 사건의 연구보고서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아는 인력을 총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런 연구보고서를 요약 보고서라고 굳이 의미를 줄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는 대법원을 자주 방문했는데 그 방문처로 권순일 전 대법관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김만배는 이발소를 갖다는 남들이 믿거나 말거나 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하자마자 바로 대법원 방문에 발길을 뚝 끊어버립니다. 여기까지가 김태규 변호사 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주장입니다. 대법관이 재판거래 의혹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 자체가 엄청난 사건입니다. 상식선에서 어떻게 대법관 씨를 특정 대법관 씨를 8차례나 민감한 시점에 바로 화천대유의 김만배가 방문했을까요? 착한 거래인지 나쁜 거래인지는 일단 수사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재판거래에 대해 수사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법을 적용하는 나라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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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